어 저 똥탑 저거 어떻게 한담? 아 근데 저거 똥이지만 예뻐보이는 건 내 눈에만 그런가? 뭔가 저 하늘에 태양을 찌를 것 같은 저 웅장한 자태 아 똥이지만 너무 아름다워 그나저나 얘들아 이거 똥을 치워야 되는데 어떡하지? 뽀로로 그러면 똥박사님을 불러보는 건 어때?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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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 똥 치우는 데는 똥박사님이 되게 잘하신다고 들었는데 뽀로로 한번 전화 걸어봐 어 그러면 내가 집에 가서 전화를 좀 해보고 올게 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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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뽀로로 집인데요 저희가 똥을 너무 많이 썼어요 똥 좀 치워주실 수 있나요? 얘들아 똥박사님이 우리 집에 오신데 조금만 기다려 크롱 크롱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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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뽀뽀님 다음부터는 꼭 화장실 만들어주세요 물 내리면 쭉 내려가는 그런 화장실 어 포비 미안해요 아직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 화장실을 못 만들었어요 어 똥박사님 오셨다 믿기세요 똥차가 왔습니다 또라돌라돌라 이멍 또라돌라돌라 이멍 나 똥박사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난 20년간 못 취어본 똥이 없을 정도로 똥이라면 내가 전문가지 아 아니 그런데 저 저 저 저 저 저 똥은 아니 누가 저런 똥을 싸놓은거지 아 어쨌거나 우리 둘 똥특공대라면 저런 똥쯤도 치울 수 있을거야 또라돌라돌라 이멍 아 이게 오늘 치워야 될 똥이 맞나요? 아 부끄럽지만 이게 저희가 싼 똥이에요 아 똥을 좀 많이 싸셨군요 조금 힘들겠지만 저희 도라에몽 조수와 함께라면 아마 가능할겁니다 그렇지 도라에몽? 도라돌라 도라에몽 문제없습니다 도라에몽 그러면 저희의 비장의 무기 똥지게차를 소개해드립니다 똥지게차 등장! 우와 되게 멋있는데요? 저렇게 멋있는 지게차라면 저 똥 다 옮길 수 있을거 같은데 자 이 똥지게차만 있으면 뭐든지 올릴 수 있으니까 지켜만 보시게 도라 도라 도라에몽 할 수 있어 도라에몽 아니 도라에몽 자네는 그런데 도라 도라 도라에몽 밖에 못하나? 이게 주문입니다 도라에몽 아 그렇고 미안하네 자 그러면 점프 자 이제 똥 치우는 현장으로 이동 아니 이동을 해야지 우리를 올리면 어떡해 우린 똥이 아니라고 우린 똥이 아니야 도라에몽 그러면 똥 좀 잘 치워주세요 박사님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끔히 똥을 치워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똥박사님이 어떻게 똥을 치우나 한번 볼까요 우리? 분명히 저 지게차로 들어 올려서 트럭에 싣는 것 같긴 한데 도라 도라 도라에몽 옮겨져라 도라에몽 똥아 옮겨져라 아 궁금하신 분이 있을까봐 그러는데 이 지게차를 올리고 내리는 거는 옆에 있는 손잡이를 이렇게 올렸다 들었다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다음 똥을 또 치우러 가볼까요 도라 도라 도라에몽 똥아 옮겨져라 마법강선을 쏘니까 또 금방 똥이 옮겨졌어요 문제없지 도라에몽 음 아주 믿음직스러운 조수야 이 정도는 껌이라고 자 그럼 이번엔 두 개 이번엔 도라에몽 파워워워워워워워 아 그런데 똥 위에서 자꾸 옮겨다니깐 똥냄새가 나네 도라에몽 아 어지러워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 아니 저 도라에몽 쪽에서는 왜 저기서 자고 있는 거지 빨리 가서 깨워야겠군 아직 똥이 하나 남았다구 이봐 이봐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저 거대한 마지막 똥을 치워야 될 거 아닌가 아 똥이 남은 줄 모르고 깜빡 아차 깜빡 자 그러면 마지막 똥을 치우러 가보지 자 이 마지막 거대한 똥도 마법강선으로 한 번에 보낼 수 있겠는가 문제없습니다 도라 도라 도라에몽 옮겨져라 도라에몽 아우 저렇게 많은 똥은 처음 치워봤지만 우리 도라에몽 쪼수 덕분에 아주 훌륭하게 치워냈군 수고했네 도라에몽 도라 도라 도라에몽 별말씀을요 도라에몽 아무튼 뽀로로 친구들 다음에 똥을 많이 싸도 우릴 꼭 불러주게 우리는 이 똥을 가지고 아주 큰 돈을 벗단 말이지 알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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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이 내가 또 보고 싶으면 똥을 많이 싸보라고 놀아이몽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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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똥 박사님은 정말 똥을 좋아하나봐요 자꾸 똥을 많이 싸라고 하시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는 갑니다 다음에 또 똥이 막히면 저를 불러주시길 도라 도라 도라에몽 안녕 똥 박사님 안녕히 가세요 도라에몽 그거 말고는 다른 말 할 줄 모르나? 배우고 있습니다 도라에몽 도라에몽 말이 너무 재미없는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도라에몽